안녕하세요. 시즈한의원 고지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유산 후 자궁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통 제가 한의원을 상담을 하다 보면 유산 후에 바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임신이 잘 안되셔서 예전에 유산을 했었는데 이런 이런 증상이 생겼어요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유산 후에 생리를 한 달 건너뛰더니 그 후로는 생리불순이 생겼어요. 생리가 잘 규칙적으로 안 온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소파수술을 했는데 그 후로 뇌막이 너무 얇아져서 생리도 안하고 임신도 잘 안되어요 하는 부분이 있고 소파수술 후에는 생리가 까맣히로 많이 나와요. 생리혈성에 대한 변화가 있고요. 생리양이 줄어버렸어요. 생리양에 대한 변화. 그리고 배란통이 없었는데 소파수술 후에는 배란할 때마다 배란통, 배란출혈로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난소 주변부에 대한 상황이죠. 그리고 유산 후에 냉이 많이 나오는데 냄새가 나고 질염이 반복되어요. 그리고 계류유산 후에 질염이 계속되다가 골반염까지 생겼어요. 이 밑에 두 가지는 염증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장 환자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인데 생리에 대한 변화, 그리고 뇌막에 대한 변화, 그리고 염증에 대한 변화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 후에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크게 세 가지, 자궁과 난소 기능의 불안정, 생리가 잘 안 나오거나 규칙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배란이 안 되면서 생리하거나 아니면 배란도 불순이 생기거나 혹은 배란할 때 출혈이나 통증 등의 불편함이 생기거나 혹은 나중에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면 난소 기능 저하라고 하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도 불안정의 상태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궁 염증에 대한 반복 아까 간단하게 얘기한 질염, 골반염도 염증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게 내막으로 파고들어서 내막염이 생기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궁 염증에 대한 반복이 되면 결과적으로 자궁 내막이 유착도 자주 반복되게 된다. 유착이 반복이 되면 임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 후로는 임신이 잘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난임 여성들의 경우에는 유산 후에 자궁 치료의 필요성을 하는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난임 여성분들을 상담을 많이 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예전의 유산 수술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내가 임신을 잘 유지하고 싶었지만 유산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유산이 된 부분 때문에 내막이 얇아지고 시험관도 반복적으로 착산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막이 유착이 돼서 내막이 얇아지는 경향 유착이 되면 그 안에 내막이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8에서 10mm 정도 되면 수정 나라 착상 이식하기에 좋은 두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자분들에는 내막 유착 혹은 내막이 손상되고 재생이 부전, 재생이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막이 4, 5mm? 아주 많이 두꺼워봐야 6mm 정도 때 내막이 이렇게 많이 얇아져 가지고 시험관은 반복적으로 착상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반복적으로 유착을 제거하는 수술을 자궁경우로 하게 되는데 보통 1년에 2번, 3년 정도 계속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심한 경우에는 자궁 내막에 대한 유착을 제거하는 자궁경우로 하는 것도 횟수가 5회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다시 보관하기가 사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료를 유산 후에 잘 치료를 하는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궁의 내 외부 형태를 변형시켜 버리게 되는데 유착이라고 하는 게 자궁 내막과 내막이 있으면 그 사이를 붙여버리는 그런 유착의 경우도 있고 자궁과 주변의 다른 장기를 붙게 만드는 그런 유착 부분들은 있는데 염증 외에도 배란과 관련된 난소의 기능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궁의 바로 옆쪽에 난소가 있잖아요. 자궁 내부에 유착이나 염증이 일어나면 난소로 바로 영향을 줘서 난소 기능이 저하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 기간의 경우는 같이 좀 더 길어지게 되고요. 난소의 저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난소가 정상 배란 기능을 상실하고 예를 들면 생리하기 14일 전에 배란을 해야 되는 양상 그런 부분들이 불규칙해지거나 혹은 안 하거나 그리고 무배란성 부정출혈 혹은 무배란성 생리 몸에서 출혈 배출이 밖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생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배란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리, 출혈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어버리면 결국에는 난소 기능 저하 및 난소 기능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 치료가 필요한데 시험관을 하거나 혹은 난임 기간이 길어지는 분들이 가장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난소 기능 저하죠. 난포가 반응을 하고 수정단이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사실은 자궁 대막을 잘 보완을 해서 이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난소 기능 저하가 10만 분들은 사실 이식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산 후, 특히 그 같은 환자분들 그 환자분의 연령대에서 시험관을 성공하거나 임신을 성공했는데 계류 유산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 초기에 8주 이전에 그러면 유산 수술을 하게 되고 혹은 화학적 유산이라도 하더라도 내막이 당연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난소 기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유산 후에 후유증 증상에 따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난소와 자궁 기능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유산 후에 생리불순, 불안장애가 생기는 경우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유산 후에 생리가 잘 안 해요. 50일이 지나서 첫 생리가 안 해요. 혹은 30일이 지나서 첫 생리를 잘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생리가 불규칙이 생겼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유산 후에 배란 기능이 회복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난소가 자기를 잘 딱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리불순이나 배란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배란하고 내막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때는 배란만 잘 되거나 혹은 자궁 내막이 자기 두께만 잘 갖춰지거나 이 각각에 대한 일만 보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시간적인 템포가 잘 맞아야 돼요. 배란을 할 때 난포가 어느 정도로 커져 있으면 내막은 어떤 양산을 보이는지 이 두 부분에 대한 밸런스가 깨지면 추후에 임신이 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난소 기능 저하가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난소의 배란 기능까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궁의 염증에 대한 반복 아까 자궁과 난소 기능에 대해서 불안정한 경우가 한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자궁 염증에 대한 반복 이것도 사실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겪게 되는 증상인데 질염이나 골반염, 내막염 등에 자궁 염증이 자주 발생하게 돼요. 수술하기 전에는 질염이 없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자꾸 생리 후만 되면 가려워요. 분비물이 많이 생겨요. 냄새가 많이 생겨요. 골반 쪽이 아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소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에 증상이 생기려고 할 때 항생제 없이 잘 자궁 해독 치료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그 후로부터도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궁 염증이 반복되면 사실 난임 환자분들과 연관되는 게 뭐냐면 자궁 내부, 내막에 대한 부분이죠. 주변 장기와 유착이 또 발생하게 돼요. 그럼 자궁 내부에 대해서 유착이 발생하면 사실 수정단을 착상할 수 있는 그 층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후 임신을 어렵게 만드는 게 되는 원인이 되고요. 자궁 내막의 유착 이제 세 번째에 대한 후유증인데 제가 실제로 치료하는 케이스들 중에도 유산 후에 자궁 내막의 유착이 심해져서 자궁 내막이 재생되지 않아서 너무 얇은 경우 이 분들은 사실 냉동 수정단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거를 이식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막을 재생하기 위해서 상당히 장기간 동안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정말 처음에 3mm였다가 5mm, 6mm, 7mm 이렇게 사실은 발전하면서 수정단을 착상시키고 임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환자분들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자궁 내막 유착이 있으면 사실은 치료 기간을 좀 더 길게 잡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자궁 내막 유착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보면 유산 후 소파 수술을 할 때 자궁 내막의 기능층 그리고 그 아래 기저층이 있어요. 기능층만 제거를 해야 되는데 유산 수술을 할 때는 사실 남아있는 조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기저층까지 살짝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저층은 다시 재생되는 층이 아니기 때문에 기저층이 손상을 입게 되면 그 위에 내막이 얇게 쌓일 수밖에 없어요. 수정단을 착상시킬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파 수술로 인해서 자궁 내 유착은 반복 유산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산부인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하게 다루죠. 자궁경을 해서 유착을 제거하거나 혹은 시험관하기 전달에 자궁경을 합시다. 이렇게 계획을 짜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이 예방치료 및 집중치료가 필요한데요. 유산 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유산 후 치료를 받으려고 환자분들이 오시면 두 가지의 경우로 크게 나누어요. 임신을 바로 원하는 분인가? 아니면 미혼 여성인가? 임신을 계획하면서 원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은 거의 첫 생리하기 전에 타이밍을 잘 맞춰서 오십니다. 왜냐하면 심각성을 알고 있기도 하고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무려 없이 회복을 할 수가 있고요. 임신을 원하지 않았던 경우에 이제 소파수를 하게 되는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유산 후 조리를 위해서 한약적인 치료는 단계적으로 한약 처방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잔여 어혈들이 많이 생기고 상처가 난 부위에서 계속 출혈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소할 수 있는 어혈을 제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재가 같이 들어가 있는 한약을 처방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는 자궁의 뿌리에 힘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기능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걸 다시 살려주는 한약 처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착상 환경 개선에 대한 한약 처방까지 이어져 가게 되는데요. 자궁 내막이 정상적인 생리를 할 정도로 재생되는 거랑 아기를 착상시킬 수 있는 정도까지 재생되는 것하고는 그 단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바로 이제 원하면서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착상 환경 개선에 대한 한약까지 같이 마무리 처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산 후 한약 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궁 내 수술로 남아있는 어혈을 해소하고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출혈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럼 수술은 끝났지만 내가 집에 가서 휴식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혈을 해소하고 고여있는 피로 인한 염증을 예방하고 고여있는 피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 혈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염증을 예방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수술 시 자극받은 자궁 내막층의 상처를 회복하고 우리가 사실 손이나 팔에 상처가 나도 이 부분이 흉터 없이 다시 재생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살성에 따라서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살성이 있는가 하면 꼭 흉터가 남고 마무리가 되는 살성이 있습니다. 안쪽에는 자궁 내막층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부분들에 상처가 없도록 깨끗하게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한약 치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게 후유증을 남을 수 있는 부분인데 난소의 배란 기능 및 자궁의 생리 기능까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봐야 됩니다. 1, 2, 3번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이제 직접적인 유산후에 바로 사실 한약 치료하는 원인이 되는데 사실 제가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다 보면 난이머 여성분들한테는 4, 5번이 꼭 남게 되어 있더라고요. 4, 5번은 놓치고 치료를 했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2년 전에 유산수술을 했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1, 2, 3번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시고 4, 5번은 사실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가 마무리되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산후 치료를 할 때는 반드시 4, 5번까지 봐야겠구나. 그중에 중요한 4번이 뭐냐면 난소의 배란 기능 및 자궁의 생리 기능까지 배란도 자기 시기에 적절하게 난폭을 최대로 커지면서 자기 스스로 배란을 할 수 있느냐 그로부터 생리 주기까지도 일정한 기간에 잘 정상화되게 내막도 증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도 원활한지 5번은 장기적으로 문제가 일으키는 게 자궁 내막이 유착이기 때문에 이걸 예방할 수 있도록 이 5가지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한약 치료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유산후에 그럼 한약을 언제 먹어야 되죠? 자궁 내막이 가장 상처도 많고 취약해져 있는 시기가 바로 소파 수술 후에 첫 생리하기 전이에요. 이 기간에 복용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산후 조리치료 부분에서 사실은 임신을 원했던 분들은 이번에 생리만 하면 바로 임신 시도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기를 너무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유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회, 3회 반복되다 보면 습관성 유산으로 흘러갈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최소한 생리 2주기 동안 정상 배란이나 정상 생리가 잘 확립되어야지 안정적으로 자궁 치료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후에 임신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오늘의 사연인데요 저는 미혼 때 유산을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소파 수술을 받았다는 뜻인 것 같고 시험관 하면서 1차 때 임신이 되었다가 7주에 유산되어서 소파 수술을 했어요. 이제 유산을 두 번을 하게 되신 거죠. 그 후로 생리향도 너무 적어지고 시험관 2, 3, 4차 때 계속 착상이 안 됐고 이제 5차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좀 전형적인 사례예요. 미혼 때는 사실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유산을 했던 경우인데 그래도 그때는 조리가 좀 되었었나 봐요. 생리향사의 변화가 특별히 언급은 안 돼 있고 다만 이번에는 정말 아기를 바래가지고 시험관 하면서 임신이 되었는데 이 이후로는 수술하고 나서 생리향도 많이 적어지고 그 후로는 착상이 안 되는 현재 현상이 있습니다. 자국 내막이 착상을 하는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야 될 분이고요. 이미 이제 두 번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번 사실 임신했을 경우 출산까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임신을 하고 나서도 임신 8주 정도 불안정한 시기에 착상 유지 한약을 저희가 처방을 같이 하면서 꼭 출산까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첫 번째는 자국 내막의 재생 기능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혈 보험하는 치료를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생리나 난소의 기능 생리향이 많이 적어졌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국 내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재생되고 있는지와 자국 내막이 생리를 하게 되면 잘 배출되고 있는지 남아있는 잔여 어혈은 없는지 주변부에 염증 환경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험과 오차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사실 오차까지 갔으면 차수가 꽤 많은 거잖아요 착상 환경에 대한 개선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통 저희가 두 달에서 길면 세 달 정도까지 치료를 같이 하고 있고 이 분 같은 경우에도 자국 내막의 착상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치료 종합적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인데요 다음 중 유산 후 후유증이 아닌 것은 자국 염증이 반복, 초화 불량, 생리불순, 자국 내막 유착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카카오톡 실전형 자국센터로 정답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부분은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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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